판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한국문화, 판소리 최진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좀 보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인들이 머리를 푸르고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화면 중앙에는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그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새참을 들고 오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훔쳐보고 있는 시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 그림은 신윤복의 단호 풍정인데요. 판소리가 많이 불려졌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무렵 화원 신윤복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화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화원들의 그림을 보면 관념적인 문예관을 가지고 관념화를 많이 그리던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후기가 되면 그림들도 무척 생활상을 잘 담고 사실적이어지는데요. 아마 해원의 이 그림은 상상화가 아니라 이 시기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보고 화폭에 담았을 텐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단호입니다. 단호는 수린날, 천중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단호는 음력 5월 5일, 여름을 맞기 전에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빨간날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호날이 되면 마을은 굉장히 들썩들썩거렸다는데요. 음식을 장만해서 소풍도 가고, 창포물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비녀도 만들어 꽂고, 그네뛰기와 씨름 같은 놀이판도 많이 벌어졌는데요.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분여자들도 이날만큼은 그네뛰기를 위해 외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설레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마을이 들썩들썩하면 이 가운데 사랑이 싹트기도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절, 어느 지역에나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제일 텐데요. 우리 판소리에도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춘향가인데요. 춘향가는 판소리계 소설로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 또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예술적 가치는 굉장한데요. 이 춘향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류파도 굉장히 많은데요. 만정제 춘향가는 김소희가 그의 스승들에게 배운 소리들 가운데 그만의 감성과 그만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소리입니다. 만정제 춘향가는 음악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예술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김소희는 그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95년 작과였습니다. 그 후계로 1992년 준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던 신령이가 2013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신령이의 이수자인 이주은, 그리고 저 최진에게로 이어진 만정제 춘향가의 사설과 소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의 시대적 배경은 사설에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숙종대왕 지기초에 회동 성찬판과 퇴기 월매의 딸로 태어난 춘향의 태몽은 선녀가 나타나 복숭아꽃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복숭아꽃, 도화는 봄의 향기를 가리키니 춘향의 이름을 봄의 향기, 즉 춘향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춘향의 연인인 이몽룡은 서울 삼청동에 사는 이 한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용꿈을 꾸어서 태어났기로 이름을 몽룡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름이 모두 태몽에 비롯되어 지어졌다는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또 춘향과 이몽룡의 아버지의 관직을 좀 살펴볼까요? 찬판은 육조의 종이품 관직이었고, 한림은 예문관으로 정구품의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예문관에는 대제학, 재학, 직제학, 직관, 정칠품 봉교, 정팔품 대교, 정구품 검열을 두어 교명의 창제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봉교 이하는 모두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다. 한림은 바로 이 예문관의 전임사관이 된 봉교, 대교, 검열의 별칭이다. 춘향 아버지의 관직이 훨씬 높은데요. 춘향은 기생이었던 어머니의 신분이 전해져 천민 신분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체 높은 반가의 규수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몽룡의 아버지는 춘향이 살고 있는 남원의 부사, 즉 사또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내려온 몽룡은 방자를 졸라 광안루로 소풍을 가게 되는데요. 광안루 잘 보이는 곳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춘향을 본 몽룡은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첫눈에 반해 춘향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는데요. 춘향우에게 허락을 구하고 춘향과 사랑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이몽룡의 부친이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한양으로 떠나는데요. 이때 춘향과 이도령은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방안에서 오리정에서 끝없이 이별의 눈물을 흘린 두 사람, 그렇게 혼자 남은 춘향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때 마침 변학도라는 괴팍한 사내가 남원의 춘향이 절세가인이라는 말을 듣고 남원 부사로 오게 됩니다. 변학도는 남원에 오자마자 기생점구부터 하는데요. 춘향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관심도 없는 춘향은 이도령만을 그리면서 나날을 보내는데요. 변학도가 보낸 사령도 무르더니 결국 행수기생에 의해 변학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하니 춘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이 괴팍하고 지독한 양반은 춘향에게 모진 형벌을 내립니다. 이때 춘향은 1부터 10까지 숫자를 두은 후로 이몽룡을 향한 정절을 강조하고 신관사토 변학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폭로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십장가라고 합니다. 그런 춘향이를 변학도는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마는데요. 이때 이몽룡은 글공부에 힘써 장원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농부들을 만나 근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앞에 비극적인 장면과 대조적으로 신명나게 농부가, 미녀가 한바탕 이어집니다. 어사가 된 이몽룡은 어사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루한 행색으로 춘향모와 향단, 그리고 춘향이와 제외하는데요. 뒤에 일어날 하이라이트, 반전을 위해 빌드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튿날 이몽룡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하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시를 한 수 읍습니다. 백성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구나. 이 시는 시대와 상관없이 많은 울림이 있는데요. 이 시를 필두로 암행어사를 외쳐대니, 잔치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죄인들을 처결하고 그 뒤에 춘향과 제외하는 장면으로 만정제 춘향가는 마무리됩니다. 만정제 춘향가는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춘향전은 이본이 100편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본들 가운데 춘향의 자주성이 높을수록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만정본 춘향가의 춘향모와 춘향 역시 신분에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주체적인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춘향가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여 다소 느슨한 신분체계 속에서 계층이동의 욕망과 백성을 지독하게 수탈하는 탐관오리들을 향한 민중의 분노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요? 만정본 춘향가는 초도부터 끝까지 완창을 하면 6시간에 이르는 매우 긴 작품인데요. 만정김소희는 스승들의 소리 가운데서도 본인이 특별히 엄선한 대목들로 만정본 춘향가를 구성하였습니다. 판소리는 엮은 사람 혹은 이어가는 사람에 따라서 사설이나 대목의 구성, 사용하는 장단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정김소희, 신령희, 이주은, 그리고 최진우로 이어지는 만정제 춘향가의 초도는 꿈가운데라는 곡인데요. 춘향의 탄생 내력으로부터 춘향가가 시작됩니다. 이 곡의 주인공이 춘향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만정제 춘향가 초도 꿈가운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웅 열사와 절대가인이 삼겨날지 강산 정기를 타고나는디 군산만악 부영문의 왕소군이 삼겨나고 금강 화리아미수의 설도문군 탄생이라 우리나라 호남 좌도 남원 부는 동으로 지리산 서우로 적성강 산수 정기열이어서 춘향이가 삼겨날지 꿈가운데 어떤 선녀 이 화두와 두가지를 향소근에 갈라지고 한알로 내려와 두화를 내어주며 입구설 잘 가꾸어 이 화저벌 붙였으면 운한 행락초리라 헛다니 꿈 깬 후어 잉태하야 십상마루 딸 하나를 낳아넣으니 토하는 동양기라 이듬을 봄춘자 향기향자 존양이라고 지었더라 일취월장 자라날지 칠세부터 글리필이니 총령이 철중하야 사소삼경기기 춘추 휼풍유 침선방지 부를 것이 파이 없고 인물이 비박은 허여 찬상선녀 하강홍듯 경국지 대기 운명조다 네 만정제 춘향과 꿈가운데를 감상해 보셨는데요 가사가 잘 들리시나요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가 한문체 고어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문이나 고사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언어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판소리를 향유했던 즐겼던 대상이 여러 계층이기 때문인데요 판소리를 연행했던 계층 즉 제인 이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비갑이라고 해서 양반광대도 등장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판소리를 향유했던 사람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높은 신분부터 아주 낮은 신분까지 그 대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판소리에 이런 한문 한시 고사들이 많이 인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이 능통한 양반가에서도 판소리를 즐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사설을 다듬고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대거 등장했던 몰락 양반들은 학문은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설을 구성하거나 사설을 다듬는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설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웅열사와 절대가인이 삼겨날지 삼긴다는 것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영웅들과 절대가인 아주 아름다운 절세 미인들이죠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생겨날 적에는 강산 정기를 타고 나는 뒤 지형에 강과 산의 정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신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군산만학 부형문에 왕소군이 삼겨나고 왕소군은 양귀비 서시 초선 등과 함께 4대 미녀로 일컬어지는데요 더구나 왕소군은 이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위해 본인을 희생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여성입니다 근강화리 아미수의 설도문군 탄생이라 설도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류 시인인데요 춘향은 비록 기생은 아니었지만 낮은 신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춘향을 왕소군과 설도에 비유하면서 춘향의 신분을 살짝 가려주고 춘향을 아름답고 아주 글솜씨가 뛰어난 여성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남 좌도 남원부는 동으로 지리산 서우로 적성강 산수 정기 어리어서 춘향이가 삼겨날제 꿈 가운데 어떤 선녀 이화 도화 두 가지를 양손에 갈라지고 하늘로 내려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화를 내어주며 복숭아 꽃을 내어주며 이 꽃을 잘 가꾸어 이화접을 붙였으면 오는 행락 조우리라 춘향이를 잘 길러서 이화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봄향기라 이름을 봄춘자 향기향자 춘향이라 지었더라 태몽의 기인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일치월장 자라날제 쑥쑥 자랄 적에 7세부터 글을 읽히니 춘향이가 왜 글을 읽었을까요? 사서삼경 예기춘추 사서삼경과 예기춘추 이것은 반가의 여성들이 읽는 글이었습니다 시율 시집기와 풍류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선 심선 방직 바느질과 배짜기 모두 반가의 규수들이 하는 것들인데요 모를 것이 바이 없고 인물이 비범허여 천상선녀 하강한 듯 경국 지색이 분명하더라 춘향은 어려서부터 반가의 규수들이 받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춘향무의 교육관이 어떠했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춘향을 기생으로 기르지 않고 기생신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역보입니다 네 사설을 다 읽으셨으니 만정재 춘향가중 꿈가운데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열사와 절대가인이 삼겨날지 강산 정기를 타고나는디 군산만악 부영문의 왕소군이 삼겨나고 금강 화리아미수의 설도문군 탄생이라 우리나라 호남 좌도남원 부는 동으로지리산 서우로적성강 산수정기열이어서 춘향이가 삼겨날지 꿈가운데 어떤 선녀 이화도와 두가지를 향소군에 갈라지고 한알로 내령와도 화를 내어주며 입구설 잘갖고 이화접을 붙였으면 무난행락 추리라 하더니 꿈깬 후 잉태하야 십상마른 딸하나를 낳아넣으니 소환은 본향이라 이름을 본춘자 향기향자 본향이라고 지었더라 일취월장 살아날지 7세부터 글리필이 총령이 철중하야 4선 3경기기 춘추 10월 풍요 침선방지 모를것이 파이 없고 인물이 우리 비버흐 헌허여 찬상선녀 하강헌듯 경국지 대기 군명조다 네 오늘은 만정체 춘향가의 줄거리와 초두인 꿈가운데의 사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초두에 나타난 춘향과 춘향모가 얼마나 신분을 극복하고 싶었는지 그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타고난 신분과 지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절 춘향가를 감상하면서 가졌을 민중들의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춘향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위로와 감동 그리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꿈가운데의 음악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